홍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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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는데 뭐 떠달라 그래 어? 홍양 먹었는데 왜 또 달라고 그래? 우리 콩이는 먹고요 콩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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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? 콩? 호들아 Tok 콩이야 아유 좋겠지 승희야 어디가 담비가 이렇게 쏙 이렇게 나가더라구요 어딜가게 승희야 너가 거기 점프 할 수 있어? 이리 올라와 뭔지 가 점프 해 봐 그럼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 못가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얘도 운물하네 개구리 아무리 쳐다봐도 자신이 없어 이리 올라가야 돼 얼른 올라와 오래 너는 여기서 살아야 돼 우연 꿈이야 나가면 안 돼 꿈이야 나가면 안 돼요 꿈이야 점프 할 수 있어? 글로 승희야 들어와 너 점프 자신 없지 그럼 점프 할까 말까 나가면 안 돼 내가 그냥 그래 자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흐흐흐흐흐흐흐흐 안녕 한우야 잘 먹죠 오면은 따라다녀 담비는 어딨어? 담비도 먹어야 되는데 조그마한 꼬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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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미야 얼굴 좀 보자 여기있어 수미야 오지마 오지마 왜에 왜에 왜 꼭꼭이 오지 말으니까 뒤구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